다음 주에 계속 이 각보에서도 뭐 회전을 걸어서 넣을 수 있다. 그래도 어쨌든 제가 김인균 선수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적기된 장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 김인균 선수가 교체해 들어오면 무서워요. 김인균 선수의 자신의 오이스현 첫 번째 골, 원더골을 기록하면서 4대1 앞서 나가는 회전하나스 히진입니다. 정말 굳대요.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보실까요? 와우, 화살처럼 피어 들어갔는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 골이 스탑돼서 시속 100km 정도가 유지되면 골에 회전이 안 돼요. 근데 그 속도가 끝에 지정하면 시속 100km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회전이 팍 들어가는데 그대로 보여줬어요. 그렇죠. 와, 지금 이 선정의 골키퍼도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